아 그 6월 달에 저번에 말했지만 저 뭐냐 그거 어이 뒤틀림이다 아니 뒤틀림이 된다 어이 이 새끼랑 같이 가면 안 돼 이거 걸리거든요 토구 토구 아이고 요구르트 향기 5만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픽 쫓기죠 이픽한테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시작할 때 치명적인 추격자로 아군의 위치를 다 보고 시작하고 바칠 같은 걸로 위치를 계속 보는 아마 그런 토구일 거야 요새 그런 토구가 토구가 상향되면서 그 토구가 대세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를 따라가면 저 친구 뒤틀림이 없을 테니까 걸려서 죽을 거예요 저렇게 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심장 소리 들을게요 이거 저거 거든요 술 곳 없음일 수도 있으니까 4필 공격당하고 있어요 3필 공격당하고 있어요 3필 공격당하고 있어요 무난하게 지겠구나 헤드기어는 어떤 살인마에게 좋을까요 헤드하기는 헤드기어는 안쓰는게 좋습니다 바칠까지만 확인해볼게요 바칠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갈고리 걸렸을 때 위치 보이는 걸로 체크 아 있네요 역시 치명적인 추격자 플러스 바칠 플러스 알파네요 기어 헤드는 내가 써보려고 많이 노력해봤는데 쓸 수가 없었어 오직 어긋ician 아 시X 못찾어 רigence 앙 6필공격당하고 2필공격당한 2필공격당하고 2필공격당한 기어공격당하고 2필공격당으로 2필공격당 2필공격당하고 2필공격당하고 3필공격당 터널을 못 치니까 야 어떻게 여기 쌍 만나냐 도끼는 없나 아 너스의 앙악 세팅인데 토고가 강이라서 뭐 어쩔 수 없다는 사람들 게임은 여기서 마무리 시킬게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이기거든 게임 터졌다고요? 아 진작에 터졌어 못 이길 거 알고 있었어요 아군 게임하는 거 보면 이길지 못 이길지 나오는데 이길 수 없는 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방에서 지금 토고 저런 밧 칠로 위치 보면서 게임하는 토고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다 죽거든요 아이고 게임 탈출 가능하냐고요 아 뭐 못할 건 없죠 근데 개구각 밖에 없으니까 두루두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다 죽냐고 생각보다 저거 되게 세 저거 되게 센 거야 뒤틀림이 까였습니다 뒤틀림 까였습니다 두루두 아 뭐야 3픽 견자상 성공했어 이씨 야 보였다는 의미가 뒤틀림이 까였다는 거야 쟤 나와 까였다니까 이 사람아 2에서 1 됐잖아 2에서 1 됐잖아 먼 것도 야 점수 좀 먹자 이거 점수 좀 먹자 점수 좀 어차피 이게 또 망한 거 엘더님 사랑 나 랭크 어디길래 뻥뻥 터냐고 이건 랭크 의미 없는 곡 아니오 나 랭크 어디길래 뻥뻥 터냐고 이건 랭크 의미 없는 곡 아니오 어딨다 쩌쩌간다 토그야 넌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갇혔다 스스로 불러온 죄악의 짓눌려 스텔스는 절대 안나오네 저 생각한거 없습니다 점수 먹는 행위지 발전기 돌리는게 진지하게 돌리는게 아니거든요 토템이나 있으면 좀 부수고 하고 싶은데 하아 조졌다 이거 셋 다 숨었다 그게 바로 스스로 불러온 재앙입니다 4픽 쫓겼네요 4픽이 탈락 4픽이 탈락 4픽이 탈락 아니 좀 스릴 넘치게 가운데에서 게임해볼까? 가운데에서 숨어볼까? 4픽이 탈락 아 대거 저기 있네 안돼 이게 저 2층에서 보일테니까 아 대거 아니면 요선에서 한번 숨어볼까잉? 4픽이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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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너무 심심하거든요 죽더라도 스릴있게 손따가 죽자 스릴있게 가운데에서 놀자고 아이고 까마귀가 있어서 안되겠네 아이고 저기 보고있네 까마귀도 놓치고 나 지나가는거 대목도 놓치고 남자들의 순명이 여자보다 짧은 이유 오오 까마귀 쪽으로 가나 보다 하지만 없죠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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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로 발전기 돌리네 3픽이 점수다 먹을까? 온다 일로 간다 절로 소리만 내기 여기 왜 공구통이 있냐 혹시 잠재에너지 먹으니? 잘 찾아보시게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못찾는거는 본인 책임이죠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못찾는거는 본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거지 이거지 스릴이 넘치는게 재밌다니까 그냥 숨기만 하는거 재미없고 이거지 매쉽다 매쉽어 여기 까마귀 날렸다 여기 발전기도 돌릴거지롱 뒤틀림도 충전해 왔습니다 갑자기 나 돌려야겠다 못찾는거야 아이 3픽 걸렸습니다 3픽 다운 3픽 다운 3픽 다운 3픽 다운 할일로 간다 3픽아 포기하지마 돈 포기 길alım 4픽 모든게 띄워 돈 포기 더uler 야 내가 왔다 가자 친구 왔어 맨? 그가 왔어 맨 삼덩이 채웠다 3픽이는 죽게 될 것이오 이 발전기는 내가 돌리겠어 3픽의 의지를 이어야 하오 게이질이 채우고 있으시오 저기로 간다 돈 기브 업 3픽 고투더 지하실 엔치료 고투더 지하실 엔치료 고투더 지하실 엔치료 고투더 지하실 엔치료 고투더 지하실 엔치료를 골 받음 지뢰하고 있어요 이거 안되겠다 띔새로 눈치챘어 여기 발전기로 돌릴 것이란걸 추적 살짝 당했어 발자국을 보인건 아닌데 아마 저 발전기로 돌릴거라는거를 눈치를 깠나보다 도구야 너가 불러온 저기있네요 저기서 뭐하고있죠 혼자서 토구 관찰을 해보자 오 까마귀 까마귀 갔어 완전 간건 아니야 계속 여기를 보고있어요 뒤까지 보고있어요 모든 딜을 다 체크하지만 맵이 너무 넓죠? 됐다 하지마 여기 딱 뒤에서 보면은 야이 왜 할수있어 할수있어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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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오케 크어 살았다 크어 크어 상처를 오케 강종 승리 윈 윈 이겼다 게임을 이겼다 보고 있었네 데이비드킹 보고 있었네 하하 하하 나이스 쉐바 내가 되게 잘했대 아주 좋았습니다 재미있었어요 하하 네 캐릭터 이름이 아로마 쉐바거든 네 하하 다